네 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혀지직대인의 김승훈이에요 원래 제가 이 영상을 할 계획이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 토요일 밤에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저 사실 그날 그 치맥에다가 보너스로 그 발렌타인 한 몇잔 마셨더니 그날 집에 와서 바로 그냥 잠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 그 일요일 낮에 와일드카드 결정전 바로 그냥 중계를 켰는데 1시간 공쳤죠 그래서 하루 밀려가지고 오늘 이 컨텐츠를 할 수 있게 된거에요 아직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시작을 안했기 때문에 그 KBO 리그 이제 포스트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그 아무래도 올해는 예년보다 늦게 시작하잖아요 그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까지 다 끝난 상황에서 지금 포스트 시즌 시작을 하게 돼가지고 지금 이제 이 상황이 됐어요 그 이 상황이 됐는데 그 이제 현재 우리 포스트 시즌 일정은 현재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그 지금 프레임 흐르고 있는 그 자막에 따라서 그 진행이 될 거에요 그래서 지금 전적은 와일드카드 결정전은 원래 정규 시즌 4위 팀이 1승 먹고 시작하기 때문에 시리즈 전적은 LG 트윈스가 키미어로즈의 1승을 앞서 있어요 자 그렇게 이제 돼 있구요 그래서 포스트 시즌 예측 그냥 제가 한번 작두 타고 싶은 컨텐츠에요 이거는 작두 타보고 싶어서 하는 컨텐츠고 자 그래서 이제 정규 시즌이 끝났죠 자 두산비어스가 상대 전적에서 그 LG 트윈스의 9승 1무 6패로 우세를 했는데 근데 후반기는 2승 4패에요 응 후반기는 2승 4패 그리고 이제 최종 1위는 한국 시리즈 우승한 팀이 최종 1위겠지만 그리고 이제 3위에서 5위 팀은 한국 시리즈 준우승으로 올라갈 경우 최종 성적 2위가 될 수가 있어요 응 그래서 이제 정규 시즌은 이렇게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비고했다 써놓은 세 팀 감독 사퇴했죠 응 감독이 사퇴한 세 팀이 있고 그리고 그 피스 칸에는 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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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일드 카드 1승 와일드 카드 진출 네 이렇게 써왔죠 근데 이렇게 보면요 2위에서 5위까지가 승차가 한 경기 차로 끝났어요 어 그것도 참 대단해 한 경기 차로 끝난게 그렇고 자 그래서 원래 이제 올해 포스트 시즌 2020년부터 원래 바뀌기로 했던 점 코로나19 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상황도 있어요 정규 시즌 마지막 날 승률 1위가 동료의 두 팀일 경우 타이브리커 원래 올해부터 하기로 돼 있었죠 응 그래서 시즌 145번째 경기하고 개인 기록이 인정되는 그런 그 타이브리커가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 시리즈가 원래는 작년까지는 2경기 이동일 3경기 이동일 2경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 2경기 이동일 2경기 이동일 3경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플레이오프 승리 팀의 이제 홈 경기가 원래 3경기였는데 이제 2경기로 줄었어요 그 옛날에 중립경기장 규정이 있었을 때는 2경기 2경기 3경기였지만 그 3경기가 그 5차전 하고 7차전은 정규 시즌 우승 팀의 홈 어드벤티지였고 6차전은 플레이오프 승리 팀의 홈 어드벤티지였어요 근데 이번부터는요 그 정규 시즌 우승 팀의 홈 어드벤티지가 1,2,5,6,7차전이에요 5경기로 늘어났어요 올해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 판독은 포스트 시즌에서 포스트 시즌에 한정해서 8회 이후의 상황에서는 심판이 재량으로 판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요인이 있어요 각 팀에서 비디오 판독을 신청할 수 있는 횟수는 정해져 있죠 그 횟수가 남아있으면 팀에서 신청할 수가 있고 그 횟수가 그 횟수가 이제 끝나 횟수가 다 소진됐으면 심판이 재량으로 판독을 한거에요 그래서 심판이 어 이 상황은 판독하자 하면 하는거고 어 이 상황은 판독하지 않는다 하면 안하는거에요 그렇구요 자 그리고 2020 포스트 시즌 한정으로 바뀌는 점이 있죠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된건데 정규 시즌이 일단 늦기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일정이 늦어졌어요 음 그래서 정규 시즌이 10월 31일에 끝났죠 이제 대진표 작성 무관하게 추가 순연된 경기만 10월 31일에 했고 그 다음에 포스트 시즌 일정이 11월 1일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5천으로 인해서 왈드카드 결정전 1차전이 하루 미뤄졌죠 그래서 근데 이제 1차전에서 끝날 경우 준플레이오프부터는 정상적인 일정이구요 왈드카드 결정전 2차전까지 가면 줌플레이오프 일정은 하루씩 늘려요 그리고 이제 줌플레이오프가 연기되더라도 4차전에서 끝날 경우 플레이오프부터는 정상적인 일정으로 진행이 될 거에요 음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만약에 줌플레이오프가 5차전까지 가더라도 아니 아 이거 잠깐 좀 바꿀게요 그 줌플레이오프가 연기되더라도 2차 2차전에서 끝날 경우 음 왜냐면 그 올해는 그거 잖아요 올해는 3전 2선승제로 줄었잖아 그리고 이제 플레이오프도 만약에 4차전에서 끝날 경우 음 한국시리즈 일정은 정상적으로 가요 음 자 그리고 이제 줌플레이오프가 2020년 한정해서 3전 2선승제로 축소가 되죠 음 그래서 1차전은 3위팀 경기장 2차전은 와일드카드 결정전 승리팀 경기장 그 다음에 하루 휴식하고 3차전에 다시 3위팀 경기장에서 그렇게 하는 방식이구요 사실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매일 이동하기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 주플레이오프 만약에 앞으로 내년에 5전 3선승제로 돌아간다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3전 2선승제로 그대로 간다고 하면요 그냥 3위팀 경기장에서만 3경기 연속을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이건 내 생각인데 음 이건 내 생각이구요 자 그 다음에 2020 포스트 시즌에 한정해서 바뀌는 점이 있죠 음 또 입장인원이 100%가 아니에요 입장인원이 50%에요 그 원래 거리두기 정책 적용으로 인해서 그 관중 입장은 30%만 받았는데 이번에 KBO 리그 정은찬 총재하고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하고 합의를 봤어요 포스트 시즌은 50% 받자 음 포스트 시즌은 50% 받자 해가지고 이제 관중석 띠와 함께 지그재그 배치로 해서 받을 수 있는 최대 인원이 50%인 거야 그리고 50% 에는 응원단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뭐냐 관중 받을 때 그 관중이 30%일 때는 원래 그 10팀 응원단장들이 입장인원 50% 확대하기 전까지는 홈팀만 응원단이 출전을 하기로 자체 합의를 봤었어요 근데 입장인원 50%가 됐기 때문에 원정팀도 응원단이 출전할 거예요 원래는 정규 시즌 때는요 그 평일 원정 경기는 사실 응원단이 잘 안 갔잖아요 그런데 포스트 시즌은 평일에도 가죠 응 다만 거리두기 정책이 2단계로 중간에 격상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다시 무관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립경기장 제도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데 이거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아니에요 메이저리그는요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그 뭐냐 내셔널리그는 텍사스주에서만 했고 디비전 시리즈부터 내셔널리그는 디비전 시리즈를 텍사스주에서만 했고 그 다음에 아메리칸 리그는 디비전 시리즈를 그 캘리포니아주에서만 했죠 그랬었고 결국 월드 시리즈는 그 알링턴에서만 했었는데 그 거기는 이제 방역사태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근데 이제 그 중립경기장 제도는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그런게 아니고 그 겨울에 너무 늦게 하기 때문에 이 우리는 겨울에 하기 때문에 이 한시적으로 실내경기장을 쓰기로 한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겨울인 11월에 포스트시즌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실내경기장인 고척 스카이돔을 쓰게 됐고요 사실 그래서 원래 알링턴이 굉장히 더운 지역인데 월드시리즈 때 원래 월드시리즈는 보통 지붕 열고 하거든요 음 근데 날씨 춥다고 지붕 닫았잖아 그런 것처럼 그래서 포스트시즌이 그 11월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실내경기장인 고척 스카이돔이 활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시리즈 일정에 11월 15일이 포함되어 있는 라운드부터는 모든 경기를 고척 스카이돔에서만 진행을 해요 그래서 플레이오프 5차전이 11월 15일이기 때문에 플레이오프 5차전부터 고척 스카이돔으로 가는게 아니고 플레이오프 모든 경기부터 고척 스카이돔에서만 해요 그리고 이동일에는 원래 그 경기장 이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이번에는 이동일이 아니고 휴식일이에요 공식 명칭은 이동일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휴식일이고 그리고 이제 벤치 자리는 바꾸지 않아요 벤치 자리는 바꾸지 않고 그 두 팀이 합의하에 자리를 정하고 라운드 중에 그냥 그 자리를 바꾸지 않고 계속 쓰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키움 히어로즈가 플레이오프 이상을 진출할 경우 원래 히어로즈는 고척 스카이돔에서 1루쪽 썼거든요 1루쪽 썼는데 그러면 뭐냐 히어로즈의 순위하고 관계없이 그러니까 홈 어드밴티지 여부하고 관계없이 이제 히어로즈의 상대팀이 3루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히어로즈가 한국시리즈까지 올라가게 되면요 NC 다이노스는 네 3루쪽 썼죠 그런데 이제 키움 히어로즈가 플레이오프 이상 진출에 실패할 경우 두 팀이 합의 하에 자리를 정하고 쓰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뭐 플레이오프에서 만약에 이제 KT 위즈 아마 KT 위즈가 먼저 자리를 고를 거예요 그 키움이 안 올라가면 KT 위즈가 아무래도 어드밴치지가 있으니까 자리를 먼저 고르겠죠 그래서 KT가 자리를 고르고 이제 준 플레이오프 승리 팀이 그 다음에 이제 남는 자리를 쓸 거야 근데 이제 그 두 팀 중에서 이긴 팀이 한국시리즈 올라가면요 그럼 이제 떨어진 팀이 빠지죠 떨어진 팀이 빠지고 그 자리를 방역을 한 다음에 그 NC 다이노스가 그 이제 빈 자리를 들어오게 되겠지 음 뭐 그런 식으로 갈 거 같아요 왜냐면 솔직히 그 왜냐 자리 빼기는 좀 그럴 거 아니야 음 그리고 이제 포스트시즌은 그 뭐냐 홈경기 인 팀들은 이제 그 뭐냐 홈경기 일때는 그 집에서 출퇴근을 하죠 근데 이제 보통 원정경기는요 그 키움 히어로드는 원래 그 잠실원정 때는 원래는 그 집에서 출퇴근을 했어요 근데 그 그 그 어떻게 출퇴근을 했냐면 그 일단은 고척 스카이돔까지 출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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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왜냐면 그 구단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서 경기를 치르는 그런 방식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제 포스트시즌 때는 아마 그 키움도 잠실원정 때는 합숙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포스트시즌 땐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그 김치현 단장이 아무래도 아무래도 잠실원정이면 그 강남이나 강남구나 송파구 쪽에 그 호텔 그 이제 예약을 했을 거 아니야 예약을 되게 길게 잡고 왔대요 그 그 그냥 예약을 되게 길게 잡고 왔대 그 뭐냐 곧 플레이오프 때는 어차피 자기 집으로 돌아갈 거니까 음 줌플레이오프 예정까지 그 예약을 되게 길게 잡고 갔다고 하더라고 뭐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두산하고 LG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케이티 위즈는 플레이오프 일정 때부터 음 케이티도 사실 맘만 먹으면 집에서 출퇴근할 수 있어요 근데 케이티 위즈는 아마 내가 보기에 또 호텔에 예약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기 신도림에 신도림에 그 라마다 호텔 뭐 이런 데 있잖아 거기 그 예약을 해서 왔다갔다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호텔 예약 이런 것도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만약에 호텔에서 확진자 나오면 난리 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그 그 NC 다이노스가 이제 한국 시리즈 일정 때 아예 그냥 서울에 이제 호텔 잡아놓고 와야 돼 음 약간 이제 중미 경기장이기 때문에 그 홈 어드밴티지 이런 게 거의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긴 한데 히어로즈가 올라가면 그냥 히어로즈가 홈 어드밴티지인 거고 그리고 사실 이번에 거의 NC 빼고는 다 수도권 팀이어가지고 수도권 팀들한테 좀 많이 유리한 시리즈가 돼버리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번 포스트 시즌은 네 서울 시리즈에요 서울에서만 열리는 시리즈고요 그래서 원래 NC 다이노스가 창원 NC파크고 KT위즈가 KT위즈파크 쓰는데 중립경기장 적용으로 인해서 수원하고 창원에서 경기가 안 열려요 그래서 이번에 잠실 아니면 고척에서만 경기가 열리게 됐죠 근데 이제 히어로즈가 만약에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하게 되면요 그냥 남에게 짐만 빌려주는 거야 남에게 짐만 빌려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경기 엔트리는 원래 서른 명이지만 추가 예비인원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 선수는 한 경기에 세 명 모두 추정 가능하고 그리고 부상 선수가 나올 경우 원래는 그라운드에서 중간에 교체를 못해요 부상 선수가 나오면 다음 라운드 가야지 선수를 교체할 수 있는데 코로나19 확진 선수의 경우는 예외에요 라운드 도중에도 예비인원으로 교체할 수 있어요 라운드 도중에도 예비인원으로 교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기 도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경기를 중단하고 바로 특별 방역을 실시하고요 그리고 그날 경기는 중단되지만요 콜드게임 처리하지 않고 그 다음날 서스펜디드 게임으로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다음날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는 날이면 더블에 더 방식으로 치르고 서스펜디드 원래 하는 방식 알죠? 그 시점부터 이어서 하고 다음 경기 진행하는 거 근데 이제 다음날의 이동일이면 그 경기를 치른 다음에 이동일을 포함한 모든 일정을 하루씩 미루는 거예요 음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디어데이 행사는 한국 시리즈에서만 해요 원래는 모든 라운드마다 1차세 시작 전날 했는데 이제 올해는 거리두기 차원에서 와일드카드 결정전 줌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 미디어데이는 실시하지 않아요 음 그래서 원래 미디어데이 원래 있을 때 그 감독하고 주장하고 또 그 주축 선수들 나와가지고 미디어데이 하잖아요 그 두산베어스는 보통 미디어데이 담당 유희관 선수가 한자리는 그냥 전담이죠 캡틴하고 유희관 선수가 나오던데 음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와일드카드 결정전 음 와일드카드 결정전 그래서 에지트윈스하고 키움히어로즈가 하는데 자 엘지 두산베어스하고 상대전적에서 밀려서 4위로 시작해요 사실 후반기에는 엘지가 더 유리했는데 음 그리고 이제 케이시 켈리하고 키움히어로즈 음 올해 세경기 모두 퀄리티 스타트 승리를 했고 평균 자책점이 1.42에요 음 1차전 38 투수가 케이시 켈리래요 그리고 타일러 휠스는 이번에 부상으로 인해서 와일드카드 결정전 엔트리에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엘지의 입장에서는요 2차전을 가면 불리해질 수가 있어요 음 음 그리고 이제 그 후반기에 쏠쏠한 활약을 해줬던 남호 선수가 있었다는데 8월 15일에도 육성 선수신 분이었기 때문에 포스트 시즌에는 출전할 수 없어요 음 그리고 키움히어로즈 일단은 손혁 정감독이 사퇴한 시점에서 3위였는데 결국 5위까지 떨어져서 끝났죠 그래서 이제 히어로즈의 입장에서는요 일단은 그 2차전까지 끌고 가야 돼요 비기기만 해도 탈락이고 그 1차전 선발로 예고가 된 제이크 브리검은 안타깝게 올해 엘지 트윈스 상대로 3경기 1승 2패 평균자 채점 5.74로 부진했어요 음 그렇고 자 두 팀의 분위기 시즌 막판 그 순위가 추락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멘탈 수습이 빨리 되는 팀이 좀 승리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안타깝게 시즌 막판에 두 팀 모두 타격감이 안 좋아요 음 그리고 이제 시리즈 변수 요소가 있다면요 원래 일요일에 낮경기로 예정되었던 1차전이 비로 미뤄졌어요 1시간 동안 공 쳤죠 그 다음에 이제 비가 그친 이후에 이제 원래 비가 그친 다음에 겨울바람 되게 추운 거 알죠 겨울바람이 불고 야간 경기에요 겨울에 땅이 딱딱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공의 바운드가 불규칙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선수도 이제 그 날씨가 추워버리면 몸이 굳어버려요 그래서 선수들이 부상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요 음 이게 약간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자 그리고 키움 히어로즈는 이번에 감독대행이 포스트시즌에 출전을 해요 음 삼성라이온즈 조창수 감독대행은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했었고 그리고 유나모 감독대행은 준플레이오프에선 탈락했지만 2005년 그래도 포스트시즌에 간 공작이 있어서 정식 감독이 됐고 그리고 이만수 감독대행은 한국시리즈 준우승을 했죠 그리고 2012년 정식 감독이 됐고 그리고 이제 키움 히어로즈는 김창현 감독대행이 포스트시즌에 출전을 하게 돼요 음 자 그리고 와일드카드 결정전 시리즈에서 승리 확률 100%에요 두 팀 다 여태까지는 근데 이제 둘 중 한 팀은 떨어져야 돼요 이제 이제 떨어질 시간이 왔어 그러고요 그 다음에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요 5위 팀이 준플레이오프에 진출한 적이 아직까지 한 번도 없어요 음 예외로 근데 2016년 기아 타이거즈가 1차전에서 승리를 해서 시리즈를 2차전까지 끌고 간 적은 있는데 결국은 졌어요 그래서 4위 팀한테 주는 1승 어드밴티지의 차이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다른 때는 다 1차전에서 끝났거든 음 그 다음에 이제 엘지하고 키움의 상대전죠 잠실의 한정에서 5승 3패로 키움 히어로즈가 우세했어요 우세했는데 우세했는데 문제는 상대전적 영향이 클지 1승 어드밴티지의 영향이 클지 지켜봐야 된다는 거고요 1차전 선발투수 매치업에서는 엘지가 우세하다는 거 음 음 일단은 그래서 지금 모르는 일이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상대전적 상대전적에서는 키움 히어로즈가 우세한대요 시리즈 1차전 선발투수 매치는 또 엘지가 우세해 음 그리고 팀 분위기는 사실 감독이 사퇴한 키움 쪽이 더 어수선한 게 심하죠 음 자 그리고 정규 시즌 마지막 날 핸드폰 집어던진 엘지펜 했을진 모르겠지만 네 차명석 단장한테 연락 한번 하세요 그 차명석 단장이 핸드폰 한 대 사준대요 음 핸드폰 한 대 사준대 음 뭐 엘지폰 주겠지만 그리고 이제 그 비 온 뒤의 날씨 그 동구장에 익숙한 키움 야수들한테 이 비 온 뒤의 이 겨울 날씨가 오히려 불리할 수가 있어요 음 그 키움 야수들한테는 많이 불리할 것 같아 이거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요소들로 인해서 제가 한번 이 작두를 타보자면 이 작두를 타보자면 1차전에서 엘지가 승리를 해서 끝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요 엘지 승리로 그냥 시리즈 끝날 것 같아 그리고 줌 플레이오프 1차전은 원래 계획했던 날짜부터 시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네요 음 음 그래서 제 이번 작두는 여기서 그 간략하게 한번 작두를 타본 거고요 그 아무래도 그 이제 엘지 엘지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든 1차전에서 끝내야 될 거에요 엘지 입장에서 1차전에서 끝내야 되는데 키움이 과연 포스트 시즌에서 은근히 그 좀비로 작용했던 키움이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 얼마나 버틸지가 조금 그 관건이 될 거 같네요 자 그러면요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 다음 시리즈 예측 줌 플레이오프 예측은 제가 한번 여유가 되면 해보도록 할게요